이러면 안 움직여. 그리고 얼굴이 부어야돼. 옆으로. 섹시하다고 자고. 뭔가 이런 식으로. 누울 때도 차고 가서 누워야 돼. 이렇게 말했지? 윤서는 좀 더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이 더 나와도 되거든. 골져스하게. 현이가 이게 조금 버릇이네. 약간 이렇게 굽었네. 이렇게 하면 화면에 진짜 안 예쁘게 나와. 피고 논다라고 생각해보는 게. 웃어 웃어 웃어.